지난달 26일 횡성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횡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 남성을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횡성의 한 마트에서 특정 직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응대 중이던 50대 여성 종업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.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